여수와 고흥에 있는 조선시대 통신체계인 봉수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여수에서 서울 구간에 위치한 61개 봉수유적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잔존 상태 등을 고려해 여수 돌산과 고흥 마북산, 장기산 등에 있는 봉수 16곳을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후기 군사통신시설인 봉수는 야간에는 횃불, 주간에는 연기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데 사용됐습니다.